NFC로 스마트 더책 사용하는 방법 아이폰이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더책을 검색, 다운로드한 다음 더책을 열어 스캔하기를 누르고 듣고 싶은 책 위에 가볍게 대기만 하면 끝! 나는 오래전 어느 경찰서 조사실에서 있었던 장면을 상상한다 안드로이드 폰이면 구글 플레이에서 스마트 더책을 검색, 다운로드한 다음 NFC 기본 모드를 켜고 모바일 데이터나 와이파이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책 위에 가볍게 대기만 하면 끝! 독서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 스마트 더책